도서 오픈 2D는 오픈소스 자기해석 프로그램인 FEMM을 솔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설치 과정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순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치 도움말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해석 솔브로 사용하고 있는 FEMM을 설치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동영상과 같이 FEMM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서 FEMM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FEMM은 윈도우 버전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비트에 따라 두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비트에 맞추어 FEMM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마 대부분 64비트의 윈도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된 FEMM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는 모두 기본 설정 값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도사 오픈 2D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우선적으로 FEMM의 환경 설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설치된 FEMM을 실행합니다. 주 메뉴에서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를 실행합니다. Length Units을 Millimeter로 변경하고 Problem Type을 Exist Symmetric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Show Origin을 체크해서 원점을 표시합니다. 환경 설정을 완료하고 FEMM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도사 오픈 2D를 다운로드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OpenActuator.org를 입력하고 OpenActuator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에 OpenCA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도사 오픈 2D의 페이지 링크가 나타납니다. 도사 오픈 2D 페이지로 들어가서 도사 오픈 2D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된 압축 파일을 풀고 설치 파일을 준비합니다. 설치 전에 탐색기에서 우선적으로 도사 오픈 2D의 작업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렉토리 이름이 도사 오픈 3D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도사 오픈 2D는 아직 디지털 설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앱으로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경고창 화면에서 추가 정보를 클릭하면 설치 실행 버튼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시작하면 도사 오픈 2D도 모두 기본값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마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도사 오픈 2D가 실행됩니다. 첫번째 실행이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없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환경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작업 디렉토리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 전에 생성했던 작업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솔브로 사용하는 FEMM 실행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FEMM 실행 파일의 기본 설치 위치는 C드라이브의 FEMM 4E 디렉토리 안에 빈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FEMM 실행 파일을 선택합니다. 작업 디렉토리와 FEMM 실행 파일 설정을 마치고 환경 설정 창 OK 버튼을 클릭하면 도사 오픈 2D가 실행됩니다. 혹시 도움말처럼 첫번째 도사 오픈 2D 실행에서 단넷 프레임워크 4.5 미설치 알림창이 뜬다면 단넷 프레임워크 4.5를 설치 후에 도사 오픈 2D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도사 오픈 2D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치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